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티비 한수훈입니다 오늘도 GB70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GB70 단독 시승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차의 벤츠와 BM을 함께 비교해 볼까 합니다 옆에 보면 벤츠 GAC300 AMG 라인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준비했죠? 바로 X3 20M 스포츠 패키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 모델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기본 디젤을 가지고 와서 비교했다면 오늘은 가솔린 모델로 준비했어요 4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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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기통이고 2000cc로 준비했습니다 이 GB70만 2500cc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밈도 있잖아요 제네시스를 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독일차를 샀다 이런 인식이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GB70을 같은 스펙으로 저희가 구해와 보니까 이 GB70 지금 가격이 얼마냐 얘가 2.5의 스포츠 패키지야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웬만큼 다 들어간 모델이고 가격이 6,75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GAC300 AMG 라인이 들어간 얘가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벤츠어도 당연히 AMG 라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 AMG 라인을 가져오니까 8,700만 원까지 금액이 올라갑니다 물론 할인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할인은 그냥 제외하도록 하고 할인 들어가 봐야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X3 2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같은 경우도 7,9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GB70 페이스리프트가 6,700만 원이니까 천만 원씩 이상 비싼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독일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금액대가 좀 저렴하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천만 원이 난다는 거는 이 GB70 대비 X3나 이 GLC가 스펙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얘가 304마력이거든요 물론 마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304마력이고 이 X3가 184마력이고요 저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이거 왜 이래 얘가 258마력입니다 304마력으로 GV70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니 운전의 재미없는 BMW인데 얘 도대체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마력이 전부는 아니죠 뭐 주행을 하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디자인은 어때요 여러분들 디자인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 GV70 대비 이 벤츠 보세요 이 벤츠 로고 그냥 이만한 거 들어가 있고 벤츠 로고도 그냥 총총이 박혀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펜스라는 게 보이죠 한 결혼 업체에서는 이런 통계자료가 이런 통계자료가 재미로운 통계자료인데 소개팅 나오는 남자가 무슨 차를 타고 나오는 게 가장 좋냐 설문조사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뭐 1등인 줄 알아? 벤츠 진짜 벤츠가 1등인 했어요 80 몇 프로인가?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좀 너무 과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그냥 적당한 벤츠 타고 오는 게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를 보면 알겠지만 자부심이 있다 얘가 벤츠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알려주는 게 이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GLC는요 차를 되게 잘 알고 되게 많이 비교하고 이런 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벤츠니까 가격도 이 세차종 중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이죠 비교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진짜 벤츠고 나 벤츠 이번에 하나 살라고 하는데 좀 아나만 사이즈 컴팩트형 SUV 뭐 없어? 뭐 GLC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립 되면서 헤드램프 디자인 바뀌고 범퍼 디자인 달라지고 이 라디에이트 그릇 좀 변경되고 실내 좀 더 개선된 상품 개선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거 하나 줘 이러면서 바로 구매하죠 게다가 이게 물량 자체도 많이 없다 보니까 금방 금방 나가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평가해서 이게 나쁘다 좋다 뭐 이런 할 필요가 없이 잘 나가는 모델이란 거죠 자 그렇다면 GB70은 어떻게 할까요? 아 이 GB70 얘기하기 전에 BMW BMW 보면 운전의 재미를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디자인 보면 어때요? 그냥 패밀리 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BMW 이 BMW X3는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요 이거 아마 올 하반기쯤에 새롭게 디자인돼서 나올 텐데 사실 이 앞에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최근에 나오는 뭐 X2와 좀 느낌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무엇보다 실내 디자인이 많이 변경이 되겠죠 최근에 조금 할인을 좀 해요 6, 7백만 원 정도인가? 이 정도 할인을 좀 한다고 하기는 한데 풀체인지를 앞뒀기 때문에 이 X3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도 풀체인지를 좀 나오니까 신중하게 차를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B70 보면 어때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되면서 MLA 헤드램프라 이것도 스포츠 모델이니까 이 와이드한 범퍼가 들어간 이 공격적인 스타일 그리고 이 그립 이게 달라진 부분으로 보면은 이게 뭔가 바뀌었네? 할 수 있는데 바뀌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도로에 돌아다녀보면 실제로 GB70 페이스리프트 된 차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외관만 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기는 해요 이 헤드램프 이 차이를 보아야 되는데 이게 뭐 잘 보입니까? 눈이 좋은 사람만 찾을 수 있어 아직 저는 이 양쪽 눈이 1.5, 1.5입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러니까 저는 저기서 봐도 저 멀리서 봐도 아 저거 GB70 페이스리프트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외관 디자인만 보면 그러니까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얘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얘는 되게 좀 다 부져 보이고요 다 부져 보이고 디자인 취향이에요 취향 다 부져 보이고 오 뒤로 가시죠 아 휠휠휠 휠을 보면은 일단은 이 기본 얘는 21인치예요 이번에 새롭게 바뀌어서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얘는 19인치 들어가 있는데 요게 휴만 크다고 좋은 건 아니기는 하잖아요 얘는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들어간 투톤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 GAC 같은 경우도 투톤 휠이 들어가 있는데 요 마차 휠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조금 박혀 있는 요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아 뜨거워 얘 뜨겁네요 날이 더워요 날이 지금 30도인가 그런데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파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는데 이거 이제 인치가 얘는 20인치래요 아 19, 20, 21인치입니다 아 역시 이 차이가 있네요 얘는 지금 전자식 프리뷰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BMW X3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M 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AMG 라인이니까 AMG 서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얘 역시도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벤츠의 스포츠 서스는요 그렇게 차이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라인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뒤로 가볼까요 자 뒤쪽 후면물을 보면 어때요 진짜 생각보다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네시스가 어떤 이미지예요? 약간 올드하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타는 차 같고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GV70은 다르다는 거죠 이 라인만 봐도 되게 쿠페형 SUV처럼 되게 스포티하게 깎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 대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그 차이점이 좀 더 느껴지지 않아요? 얘는 쿠페형 SUV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C필러 라인 자체가 쿠페형처럼 되게 슬림하게 빠진 거죠 근데 이 느낌은 GLC도 비슷해요 GLC도 살짝 쿠페형처럼 깎이긴 했지만 얘는 이제 GLC 쿠페가 따로 있긴 하거든요 더 C필러가 슬림하게 깎인 쿠페형 모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교를 부린 거야 왜냐? X3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 X3 봐요 야 이거 그냥 딱 직각의 이 라인 이거는 누가 봐도 SUV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SUV의 교과서 같은 교과서가 X3다 물론 이 X3도 X4가 있습니다 X4는 쿠페형으로 해가지고 이 테일램프 디자인도 달라고 이 C필러도 슬림하게 좀 빠져가지고 다른 모델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좀 차이를 일부러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자 당연하겠지만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SUV를 선택한다면 왜 SUV를 선택을 할까요? 실용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세 차종 중에 가장 좀 트렁크 공간이 넓고 실용성이 좋은 SUV는 과연 뭘까요? 일단 한번 둘러보죠 자 GA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 들어가 있고요 이거 보면은 2열 시트가 6대 4로 폴딩을 해가지고 풀플랫 그러니까 부피가 큰 짐도 실을 수가 있고 여기 밑에 수납 공간이 또 큰 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좀 거는 고리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어 이거 좀 잘 되어 있네 공간 넓네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닥도 평탄화돼서 물건을 좀 들어서 부피가 큰 거 막 무겁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안쪽까지 집어넣기 좀 힘든데 이게 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물건을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밀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GV70은 어떨까요? GV70 역시도 트렁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시트가 6대 4로 폴딩이 되고요 자 근데 어 러기지 스크린이 없네 러기지 스크린 어디 갔어? 러기지 스크린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이거 아웃도어 패키지인가? 그걸로 아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아웃도어 패키지 아니라 그냥 묶어서 막 넣어주곤 했는데 이 러기지 스크린이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많이 안 쓰거든요 이 러기지 스크린이 프라이버시 지키려고 보통 우리나라는 썬팅 틴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틴팅은 지벤트다 안에 틴팅을 하면 밖에서 안이 안 보이니까 굳이 러기지 스크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어서 이 안에 비싼 물건이 있다고 해도 창문들을 깨가지고 물건 안 가져가잖아요 아 그러면 바로 이거 안 가져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여기다 러기지 스크린 할 필요가 없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북미 지역의 일부 지역은 치안이 안 좋으니까 차 안에 비싼 집 넣지 말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거 넣고 가방 넣고 있으면 이게 막 사람들 와가지고 이거 막 창문 개작 썰라 깨버리고 이 안에 뭐 막 짐 훔쳐가서 차도 막 살라져 짐도 없어지죠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기지 스크린을 해서 안쪽이 안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 해놓으면요 이 트렁크에 뭐가 실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죠?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 용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필요 없다 보니까 이 GB70 같은 경우에는 러기지 스크린을 아예 빼놨어요 그러니까 2열의 폴딩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막 거치하고 거는 게 없어요 여기 위까지 올라와야 되고 C필러가 쿠페처럼 깎이다 보니까 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접히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차이에요 GLC는 이게 홈이 깊게 파져 있고 약간 수납할 때 막 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고리가 있지만 이 GB70은 그게 없이 그냥 수납함이 있고 접이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자 SUV의 코가서 같은 차 X3는 과연 어떨까요? 아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분할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도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옷걸이 같은 포인트 그 다음에 6대4 폴딩 이렇게 안에 수납 공간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안에 있는 수납 공간은 거의 쓰지는 않아요 쓰면은 뭐 세차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용도로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높이는 딱 X3가 제일 좀 좋거든요 딱 내 그 허리 그 밑에 허벅지 쪽에 있어서 이 턱이 달라요 얘는 조금 더 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살짝의 각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살짝 물건을 좀 넣고 뺄 때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 GLC 같은 경우도 뭐 다 넓기는 한데 저는 공간으로 따지면은 GV70이 가장 공간이 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X3가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거 진짜 사이드 스텝은 이 세차종 중에 GLC가 유일하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얘기하죠 이거 약간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요 좀 밝아서 사용을 하면 미끄러질 수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자 뒷좌석 공간을 탔을 때는 어때요? 세차종 다 SUV고 공간이 막 좁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넓고 헤드룸도 넓고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어? 안 눕혀지네요 어? 등받이 각도 안 눕혀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공간이요 단순히 헤드룸이랑 이 레그룸만 넓다 그래가지고 넓은 게 아니에요 이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GLC는 그냥 진짜 적당해요 뭐 이게 GLC가 나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벤츠의 감성에 적당히 편의 기능이 있고 시트도 나름 고급스럽고 막 엄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다 굳이 욕심부리지 않고 탄다면 뭐 열선 시트만 있어도 되고 게다가 전장이나 휠 베이스는 이 세차종 중에 GLC가 가장 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차 크고 휠이 넓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 뭐 제네시스 국산차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GLC가 가장 휠 베이스랑 전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효율성 역시도 가장 GLC가 넓은 거죠 근데요 옵션이 너무 부실해요 이게 송풍구가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죠 송풍구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열에 이제 송풍구도 있고 하지만 여기 충전구 단자가 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 이거 좀 적당해야 될 거 아니야 송풍구 이거 단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컵홀더가 있기는 있는데 아 이거 기분 상하긴 하네 왜 이게 기분 상하냐 PMW는 이 3존 에어컨이 이 뒤에 있어요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열선 시트도 이쪽에 붙어 있고 시타입 단자도 두 개나 있고 선 커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 킷 연결할 수 있는 고리까지 있고요 앰비언트 무드 등도 뒤에 은은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쪽 중간에 보면은 컵홀더가 있습니다 물론 뭐 GLC도 컵홀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아 조금 이런 옵션에 대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이거 리클라이닝 얘도 안 되고요 단 차이는 GLC는 리클라이닝 접으면 이 시트가 앞으로 이동되기는 합니다 이거 저희가 이 GLC나 X3 두 대 비교할 때 말씀드렸죠 차이가 있고 이런 옵션에 대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 GLC와 X3를 비교하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시트 포지션에 편한 거는 저는 GLC가 편합니다 GLC가 그냥 딱 앉았을 때 이 허벅지 뜨는 느낌도 없고 이 턱 있죠 이거 턱이 이 X3 좀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GLC는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딱 앉았을 때 공간이 막 넓고 막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시트 포지션에 딱 앉았을 때 이 시트 착장함이 편해요 옵션은 좀 아쉽지만 이런 걸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옵션 욕심 없이 그냥 공간에만 생각하면 X3보다는 GLC가 또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런 더운 날에는 통풍 시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통풍 시트 했는데 바로 GV70 통풍 시트 나옵니다 물론 이거 옵션이긴 하지만 이런 옵션을 또 생각을 하면 GV70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스웨이드 재질이나 이런 소재 그 다음에 공간도 이 GV70은 유일하게 리클라이닝 시트가 또 들어갑니다 이거 옵션을 빼면 이제 수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트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뭐 X3, GLC 고급스럽지만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약간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촉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GV70이 조금 더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죠 이거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GV70 말고 X3나 GLC는 뭐예요 이거 그냥 메시 타입으로 돼가지고 그물방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 GV70은 이게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는 게 무거워요 지금 딱 보면 약간 처져 있죠 그리고 이게 보통 오늘같이 더운 날이면 이거 만지면 되게 뜨겁습니다 근데 GV70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유격이 굉장히 있는 거죠 공간을 떨어뜨려놔서 실내가 좀 시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간 지나면 이게 좀 처져요 힐 소재는 이 GV70이 고급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주행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GLC예요 GLC는 158마력 사실 저는 이 사이즈에는 출력이 되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마력은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물론 이 마력을 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전달해주는지 그 다음에 이 차가 어떤 포지션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딱 이 정도 사이즈는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사이즈 자체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한 200마력 중반만 되면은 굉장히 재미나게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GLC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성의 없고 그냥 이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GLC는 무난합니다 이 GLC가 무난하다는 거는 우리가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차를 구매하면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겠어요? 비싼 돈을 주고 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기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들어가야 되고 승차감 나로 편해야 되고 옵션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브랜드 가치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거를 좀 요구를 하고 원해도 GLC는 어느 정도 다 맞춰줍니다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가성비를 생각하면 야 얘는 뭐 옵션 같은 거 다 빠지고 이거 뭐 마력도 부족하고 옵션도 막 시닥 다 빠지고 이런 데 이걸 왜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 GLC를 사는 분들을 몰라서 사는 거예요 이 GLC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옵션이나 구석을 막 따지고 하는 이런 분들이 사는 차가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승차감도 막 엄청 막 통통 튀는 것도 아니고 나름 그냥 적당히 되게 부드러워요 벤차면 생각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승차감 이렇게 무난하게 보여줍니다 막 엄청 막 S클래스처럼 에어서스가 들어가가지고 부드러운 이런 느낌은 아닌데 딱 탔을 때 승차감이 통통 펴서 뭐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얘가 심지어 스포츠 서스 AMG 라인이라서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꽤 부드러워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가솔린 모델이라 이런 좀 엔진 소음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노면의 충격이나 이런 진동들 역시도 많이 상세해주고 잡아줍니다 저는 그래서 딱 이 정도 사이즈의 SUV를 사려고 하는데 그냥 나는 뭐 운전의 재미 따지는 거 아니야 적당히 고급스럽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정도 뭐 한 7, 8천만 원 정도의 차를 사려고 하는데 적당히 고급스럽고 그냥 막큼 없이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이런 SUV를 사고 싶어 그러면서도 프리미엄이었으면 좋겠어 하면 GLC 300 이 AMG라는 사면 돼요 진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며 이 세차종 중에서 이 스포츠 모드에 대한 변화가 가장 없는 것도 또 GLC 300입니다 얘는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그냥 RPM만 조절을 하고 이 핸들에 대한 묵직함이라든지 서스에 대한 유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변해요 브레이크, 액셀 이 반응, 담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차종 중에서는 가장 모드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이 GLC 사는 분들은 운전을 막 다이나믹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산다면 반대합니다 굳이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차 사면 안 돼요 잘 안 맞아요 물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차 안 삽니다 자 근데 이게 차를 우리가 볼 때는요 트집을 잡으려면 뭐든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한쪽이 좋은 차는 없습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옵션들을 내가 많이 사용을 하느냐 근데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GLC가 더 좋아요 더 크고 해상도도 좋고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이 X3는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실내 레이아웃도 이 X3가 이제 풀체인지가 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재미난 게 이런 옵션의 구성은 많은 건 X3가 많기는 하지만 막상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은 또 벤치가 또 좋은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해상도 사용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벤츠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디스플레이가 작죠 근데 이것도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물리적인 버튼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에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걸 다 넣어버리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공조기, 열선 통보 시트 이런 것들은 따로 빼놔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도 벤츠가 다 좋냐 아 이것도 아니에요 벤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 시트 조절한 레버 BMW는 그래도 좀 그나마 빠르고 반응도 좀 조절하기 쉬운 데 있는데 이 벤츠는 여기 위에 있거든요 이 레버 조절하는 거 반응 속도 엄청 느리고요 좀 불편해요 버튼들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이 어떤 차에 좋은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이 어떤 차가 더 좋은지 이런 걸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벤츠는 벤츠 사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어? 이게 옵션이 BMW에 비해서 없던 거야? 어? 나는 괜찮은데? 진짜 이 반응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옵션들 내가 원하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2열에 송풍구 레버를 조절할 수 없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2열에 그 온도 조절하는 거 없어도 또 무난하게 감수하고 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GLC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얘 근본적으로 다른 거 뭔지 알아요? 이 X3 M 스포츠 패키지 물론 M 스포츠 패키지 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건데 근본적으로 얘는 주행 느낌이 달라요 GLC를 딱 타면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X3를 딱 타면요 단단하다라는 걸 바로 느낍니다 이 단단하다라는 게 어떤 데서 차이가 있냐면 노메조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차이가 확연히 나요 이 GL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면을 걸러주지 않고 노면을 약간 좀 부드럽게 하면서 약간 물 위에 흐르는 듯이 그냥 부들부들부들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약간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 날창 날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는 오히려 그런 좀 부드러운 게 좋아 나는 그렇게 좀 날창 날창한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 X3를 타면 그런 날창 날창한 부드러운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노면에 충격 같은 거 있으면 딱 좌우의 움직임 없이 차가 위 아래나 좌우 움직임 없이 그냥 딱 잡아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끔 지금 이 방치통만 넘어가도 봐요 딱 잡아주잖아요 위에 이제 떠가지고 뭔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각지게 이런 움직임이 이제 BMW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운전의 재미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뭐 그 움직임이 없이 그냥 딱 잡아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예를 들어 이 직결감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운전자와 차가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면 운전이 되게 재미나겠네? 재미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만 달려도 이게 속도가 빨라서 재미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운전의 재미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X3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차종들 중에서 가장 운전의 재미가 뛰어난 거죠 단, 단점은 이게 듀엣하거나 운전을 좀 편하게 느끼시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졸라 딱딱합니다 이거 만약에 사모님이나 가족차로 만약에 타잖아요 욕먹어요 이거 차 왜 이러냐고 가족들과 함께 2열에 사람 많이 태울 거면 듀엣이가 낫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도대체 뭐냐면 그러면은 그 대안이 바로 이 GB70이에요 이거 뭐 또 돈 받았냐 이럴 수 있지만 아 있지 여러분 3개 번갈아 타봐요 그러면은 이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겠니깐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차 가격 얼마라 그랬어요 X3가 7,900 물론 할인 안 받는 가격이죠 할인 받으면 이제 약간 좀 더 내려가요 그리고 GAC가 8,300이 훌쩍 넘어요 자 근데 GB70은 얼마에요 옵션 웬만큼 다 집어넣어도 6,600, 6,700, 6,755만원이에요 딱 얘는 스포츠 패키지까지 딱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서는 마력도 얘가 제일 높아 아까 X3가 184마력 184마력밖에 안 하는데 근데 운전의 재미를 얘기하기에는 물론 뭐 마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죠 전달을 어떻게 해주느냐 좌우에 롤 딱 잡아주냐 차 운중이 딱딱딱딱딱딱 이러는 게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300마력이라는 부드럽게 밀어주는 이 마력의 차이는 언제 많이 느껴지냐면 이런 짧은 코스 탈 때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고요 중후반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크루징 주행할 때 한 번 더 가속할 때 이때 차이가 확 나요 184마력은 한 100km 언저리에서 크루징 주행할 때 액셀 한 번 더 밟으면 약간 좀 버거워 하거든요 근데 한 200마력 되면 어느 정도 또 튀어나갑니다 어느 정도 속도 한 150, 130 이상도 해도 출력이 받쳐져서 튀어나가는데 그 이상 되면 버거워 해요 하지만 GB70 2.5가 304마력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전 구간 여유롭게 차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간에서 힘이 좀 딸리다 좀 안 나가네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저속 고속 이럴 때 다 말이죠 그리고 아까 GLC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GLC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승차감이 일품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GB70 페이스리프트가 이번에 페이리가 되면서 물론 저 GLC도 페이스리프 됐거든요 근데 상품 개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외관 바뀌고 실내 조금 인터페이스 개선되고 약간 옵션도 추가되긴 했지만 얘는 근본적으로 하이드로프식이나 그리고 서스펜션 감도 흡음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용해요 승차감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얘는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가지고 이 노면의 잔진동을 싹 다 걸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이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만약에 방지턱이 있다 이러면 얘가 어느 정도 서스 감도도 조절해 주는 거죠 일단은 그 승차감만 또 생각을 해도 확실히 GB70이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GB70 굉장히 크고 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이 디스플레이며 여기에 들어가 있는 OTT 시스템이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2열의 통풍 열선 시트 뭐 이런 편의 기능들도 확실히 GB70이 더 우세한 거죠 근데요 이게 다 편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GLC가 그럼 상대가 안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재밌다라는 거죠 GLC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 굉장히 다부지면서도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부지면서도 편안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 말장난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되게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게 GLC거든요 근데 GV70은요 앞뒤 옆에 해가지고 그냥 다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냥 부드러움을 되게 강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GLC 대비 근데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세에서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간 GV70은 이 세 모델 중에서 가장 편안하면서 가장 스포티한 주행까지 가능한 거죠 물론 프리뷰가 빠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요 게다가 운전의 재미에 X3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스포츠 플러스가 들어가고 핸들이 묵직해지면서 액셀, 반응, 변속 충격 그리고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력, 대기음 이런 부분들이 경쟁 모델 대비 좀 더 직관적이고 전달력도 좋아요 처음에 GV70이 운전의 재미에는 당연히 X3가 훨씬 더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솔직히 이제 X3도 풀체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품도 좀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사실 X3를 40i 가지고 올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i는요 3.5와 또 비교해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3.5 풀옵션과 X3 40i는 거에 어떤지 왜냐하면 진짜 운전의 재미만 극한으로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두 대를 비교해볼 텐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 GV70은 편안함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주행했을 때 스포츠 모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는 일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GV70, GAC, X3를 한번 세대 비교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게 사실 맞죠? 뭐 내가 운전을 좀 좋아한다면 X3가 184마리 그러고 내가 좀 럭셔리한 거 탄다면 GAC가 옵션이 좀... 그러면 이 GV70을 사야 되는데 6천만 원이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냥 내가 맞는 차 내가 좋아하는 차를 사면은 다 좋습니다 그냥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가 사는 차가 좋은 차라는 거죠 색깔이 또 워낙 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비교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취향에 맞게 사라 이게 맞다 근데 이 X3는 풀체인지를 압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게 요거 3.5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완풀과 X3 M40i 요 M40i 진짜 물건이거든요 요거 두 대 한번 퍼포먼스 비교해볼게요 이 GLC 같은 경우 43AMG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올라가고 아직 출시도 안 돼서 비교 말고 요 두 대만 한번 제대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차를 협찬해주신 우리 또 BMW라면은 우리 바바리안의 또 호일 차장이 또 빼놓을 수 없어요 또 우파티비버거 했다 그러면은 기본 플러스 할인에 빤스 벗어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주니까 BMW 살려고 하시는 분들 한번 꼭 비교 견적 받아보시고요 벤스 어디냐 우리 또 밑에 참앱 우리 또 참앱에 또 벤츠 관심 있는 분들 이 비교 견적도 받아 봐야죠 또 이게 또 내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 아 이거 뭐 이거 또 누가한테 사야 되나 믿고 살 수 있는 견적 참앱 우리 또 벤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앱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GB70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GB70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사야 되지 즉시 출고가 되었는데 이거 3개월 넘게 기다려야 되잖아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이 GB70까지 출고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비교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받 Actor